아 으 으 으 으 으 으 햄 맛을 주세요 햄 맛을 보여주세요 으 으 으 으 으 3 으 ult 으 으 정신이 없어 가즈아 눈도 먹고 5분노노 잘 뛰는데 보리캔 가자 야 보리 너무 귀엽다 멀리 안가요 보도콜리로 멀리 안갑니다 사람하고 협업하던 애들이라서 20m에요 빨리 가도 저수지에요 네 저수지에요 컴 보리왔어 또 저요 55명 바로 주세요 어우 나한테 왜그래 대장 조심스럽게 들어간다 맞을 수 있다 너 조심해라 저수지 보리야 천방지축 보리 보리 컴 보리캔 가자 레오 컴 가자 레오 컴 가자 그냥 가세요 등 돌리고 가세요 레오 백 보리 백 백 백 가자 레오 레오를 회피하네 보리야 레오 레오 컴 애 잡지마라 너 도사님이 예스가 아니라 노하신대 빨리 내려와라 그냥 가세요 따라옵니다 그냥 가세요 따라옵니다 여기가 우리 애들 잠들어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에 다 묻습니다 잘 지내지 얘들아 후배 들어왔다 어이 후배 들어왔다 진짜 저 새끼 저거 아주 신났어 아주 신났어 내려오시게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대장 알겠습니다 대장 니가 왜 찡찡 휘바람을 보냐 고 오른쪽으로 올라가세요 전나무 밭이 전나무 숲이에요 뛰어와 뛰어와라 신나지 완전 신나지 그냥 올라가세요 부르지 말고 올라가세요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수동쪽으로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따라오죠 또 오죠 부르지 말고 내가 저 따라오죠 또 오죠 부르지 말고 가자 레오 가자 이렇게 따라오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부르는게 아니라 부르는게 아니라 그럼 나중에는 멀리 안갑니다 주위에서만 맴돌아요 그럼 나중에는 멀리 안갑니다 주위에서만 맴돌아요 래오 레오야 보리 잊어먹었니? 패밀리였잖아 패밀리였잖아 우리가 간만에 오니까 레오 탁 잡더라구요 래오 새로움에 인사하고 가을아 보리야 너 보리도 완전 만만이다 보리도 완전 만만이다 보리 지금 약간 요리 맨 마지막에 깨 잔뜩 뿌린 해피 행동을 하니까 괜찮아요 냄새가 바뀌어가지고 애가 너 있어? 여기 있어 줄까요? 너 불러봐 내 앞에 있어봐 여기 슈키? 누가 슈키가 리콜이 안 된다고 그랬죠? 슈키! 누가 안 된다고 했지? 슈키 리콜이?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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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보리가 리콜이 안 된다고 그랬죠? 보리도 완만한가봐 보리 너 도시계가 돼서 그래 야생견이 아니라 거친 야생견이 돼야지 음 슈키! 슈키, 슈키, 컴온! 보리! 모리! 서! 컴! ㅎㅎ 아, 인마 내가 온다 제가 온다 아, 완벽해서 하물로 산다 보리! 도시리로 하다 손 지금 이렇게 집에서 계속 연습을 하세요 이제 리콜 두 번째 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저 사람이 양쪽에 서서 부르잖아요 불러서 걔가 갈 때 반대쪽 사람이 다시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요 얘가 불렀을 때 오잖아요 그럼 안 줘요 저쪽에서 또 불러요 그쪽에서 가면 줘요 이쪽에서 부르면 줘요 그래서 두 번이나 세 번 불렀을 때 한 번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치 가면 무조건 주는 거에서 점점점점 그걸 줄여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햄이 남아있으면 2단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불러서 불러서 그 사람한테 갈 때 반대사람이 다시 부르세요 그래서 보상을 해줍니다 한번 해보세요 보고 있어 지금 이쪽에 꽂혔어 지금 갈까 말까 고민 중 이쪽에 꽂혀있어야지 이쪽에 비닐가 나와 있거든요 소리가 나와 있어요 소리가 이미 나왔어요 빌Acad 흥미끄 besl고 고민중 어 소리내지 마세요 빌Acad pla cả 소 Minor 20 쳐다보고는 있는데 갈까 말까 고민중 흥미끄 됩 차 서비 로 수 빌 shade wasting whereby 좋아 Br 개 눌련 이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아니 저으셔야 돼요 지금은 줘야 돼요 주세요 지금은 주세요 다시 부르세요 그쪽에서 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관심을 가졌던 거에서 그걸 돌릴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거예요 도리! 도리 컷! 도리 컷! 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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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키!